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멘트게러에서 장재영 역할을 맡은 박성암이라고 하구요 저는 시멘트게러에서 추성호 역할을 맡은 찬입니다 네 저희 시멘트게러와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대체에서 문티면서 1위도 차지하고 이렇게 시멘트게러 포토 에세이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드라마의 재미와 감동, 그리고 책에서 모진 비하인드까지 재영과 상우의 추억을 책으로 간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멘트게러 포토 에세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